들녀케 벼가 노랗게 익어갈 무렵. 조상님들한테 드리려고 우선 조금만 베어가지고 차례상에 올릴 생각. 추수를 끝내고 물 빠진 논에서 밑고리를 잡아가면 어머니는 추어탕을 만드셨지요.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전해지고 전해져온 그 맛.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리운 그 맛. 맛은 두 사람만의 손맛이 다 있어요.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집어넣어도 그래요. 울엄마 냄새 참 좋다. 동쪽으로는 지리산이 우뚝 솟아 있고 성진강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.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담뿍 머금고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들녀케 나왔습니다. 첫 추수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올해는 첫 추수인데 조금 일루지. 조상님들한테 드리려고 우선 조금만 베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기계로 추수를 하는거지. 저 계시는 분 중에 되게 젊어 보이는 분이 있네요. 우리 둘째 딸. 따님이세요? 네. 직장에 있는데 도와준다고 내려온거지. 매년 이렇게 와서 도와주세요? 저요? 2주에 한 번씩 가서 도와주세요. 엄청 소녀신데? 네? 엄청 소녀세요. 몰라. 본인이 그걸 몰라.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. 우리 옆에 분은 그런 마을 주민분이세요? 네. 마을의 친구. 친구. 형님 친구라고 보면. 친구가 아니고 동생이지. 한단 동생인데요. 우리 마을에서 잔바를 없애하시는 거죠. 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일하시나봐요. 같이 만나고 그러면 재밌어요. 시간 나서 한 번씩 오면 재밌어서 그런거지 뭐. 조상들께 올리는 짤이라서 이엣 방식으로 정성을 드리는데요. 그 수고를 덜어주려 마을분들이 모인 겁니다. 참 오래된 탈곡기네요. 60년대, 70년대 초반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젤 기계들이나 이제 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오기 이전 시대.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는 60년대 돌아서 이거는 현대화 된 거고. 그 시절에는 나락을 세워 며칠을 말렸다가 겨울 내내 탈곡기를 돌려서 쌀을 얻어야 했죠. 그래서 한 번 현대화 된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이러면 안되더라고요. 성분이 갔다가 이렇게 펴서. 여기의 고구도 왔다가 이렇게 펴서. 여기의 나다리. 갖다다니 이게. 옛날에 이거 하루종일에. 아니. 옆에서 봤을 때 여기. 냄실 것 같지?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. 근데 막상 해보니까 당황스러운데. 떨어진 나달이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도록 빚을 하며 주우러 다녔던 어릴 적 풍경도 떠오릅니다. 이렇게 바로 도정이 시작되고 그야말로 2021년 첫 햅쌀이 나왔습니다. 이 지역에서는 추수를 끝나고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. 별을 베고 난 후 눈바닥에서 잡는 가을 영양식. 바로 미꾸리입니다. 미꾸리. 우리 토종. 뚜렷하게 하얗고 등은 검게 전무늬가 딱 있는데 맛도 다르고 미꾸라지는 뼈가 단단해서 우리가 채로 걸러서 추어탕을 만들고 얘는 고우면 뼈까지 다 물러져버려. 부드러워요? 네. 그만큼 연해. 섬진강 물줄기가 곳곳에 스며들어 남원에서는 옛날부터 미꾸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요. 미꾸라지보다 구수해서 더 대접을 받았답니다. 자, 자리 두고. 굳은 놈 들어갔다. 행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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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제. 행제. 진짜 많아요. 진짜 행제 있네. 우와. 찍으려면 나와. 공작이야, 공작. 가을. 가을. 가을이면 통통하게 살 오르는 미꾸리를 양동이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가면. 문장의 나도 의도. sabes. landed 네. 탕후무. 긴 이 Legal doo. 탕후무. 신난 사 Teacher. 이 frick sucedily. 고뢌 Douнов야에서는 휴대jin Gabrielly. 싸 beg으로idden. 스프 BH. 도 bout마すれば. 가을 regimes. 감사합니다.